1990년 6월 4일. 이 사람은 어쨌든 몰라 작년까지 작년에는 그래도 운세가 좋았지 보면. 응 그래서 날개를 치고 움직이다가 올해는 몰라 얘가 정월달만 음력 일월달만 잘 고비만 넘기면 몰라 다시 한번 날개를 치고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일월 고비를 잘 넘겨야 돼 보면. 일월에는 수가 밀어내는 수란 말이에요. 밀어내는 수라 요 고비에서 지가 움직여서 올. 얘는 이제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섞이면 얘가 자꾸 잠기더라고 보면 사주가. 혼자 돋보이는 사주지 여럿이 같이 있으면 그래서 얘는 혼자 움직여서 뭔가 돋보여야지. 그래서 1월 달에는 지금도 어쨌든 방송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1월에 인간을 잘 만나야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지 1월 고비를 잘 넘기면 얘가 올해 2월부터는 몰라 상향사를 쳐서 날개를 치는데 1월에 이 고비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운기는 괜찮다. 운기는 1월만 조심하면 2월부터는 다시 날개를 치고 올라가지 그것만 잘 넘겼으면 좋겠어. 운기는 해야uar." 운 Mutu기